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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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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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집중 훈련을 받고 돌아갔던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기중한 사역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나라에서 또 우리 성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순회사역을 통해서 또 다시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현장의 열매들로 맺어짐을 보면서 비록 현장에 집중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최고의 성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확신들이 우리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사로 응답받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일에 수입받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콜롬비아 사역이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월요일을 사역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토요일 새벽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월요일을 사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월요일을 사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중남이 현장을 놓고 또 부정한 종들의 순회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들을 잡는다면은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일 것입니다. 큰 증거가 있습니까? 큰 응답들을 받고 있습니까? están recibiendo respuestas grandes?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확인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축복의 자리를 놓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들과 유대인들이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럼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놓친 사람들 왜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은약 아닌 육신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지 못한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은약이 아닌 육신과 한경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베들렘에서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미가스 5장 2절에 예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한 왕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주사용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렘에서 나야한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에 주사용 현장으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면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갈릴리에는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 농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천사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1.14 el ángel le dijo a los discípulos 갈릴리 사람이라 갈릴리에서 그 당시 갈릴리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고 또 농촌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그래서 갈릴리에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los judíos viendo a Jesús decía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실 베들렘 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Mikea 5.2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봄 2장 1절에서 7절에 나오죠 Lucas 2.1-7 그 당시 Herodes 호적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porque el rey Herodes había tomado un mandato 다윗의 집 족속임으로 갈릴리를 떠나서 결국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뷰들렘이라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누가 봄 2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뷰들렘에서 약혼여인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날 날이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사서 구유에 리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사형 무대가 갈릴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렘 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목수의 아들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또한 유대인의 왕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왕손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목수의 아들인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러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육신으로 보니까 결국은 은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까지 했습니다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람은 미혹한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부다 육신적인 것으로 보니까 무리들 가운데서 수근거림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약이 아닌 육신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결국은 지식적으로 파괄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세 이는 하나가 는 유단들이 사람은 보는 간춤입니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세 15세 이는 유단들이 놀랍게 이겼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여 어떻게 그걸 아느냐 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유단들 이었습니다 los judíos estaban ya tomando un prejuicio 그리고 유대인들은 살리는 복음이 아닌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22, 23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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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9 29 30 31 32 31 32 32 33 32 33 33 33 34 34 34 34 34 34 35 39 37 37 39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파리세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 기준이 아닐까요?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축복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틀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모이면 세상 육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싫어하겠죠. 모이면 남의 말을 하고 남을 욕합니다. 전부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복음 가지고 복음 기준으로 살아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실 갈릴리에 가난하고 베갱 없는 목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것이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참 복음을 필요하는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권력자들과 이익을 탐내는 자들이 아닌 복음이 가장 필요한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Jason입니다.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죽으심과 부하를 말씀하시고 결국은 성룡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미 그 예언된 부분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불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모르고 정말로 우리 자신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마는 요한복 19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있다면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날마다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육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들어야 하고 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포해하고 한순간 또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육신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예수님에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을 놓치게 되는 부분들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los fariseos, los judíos aún estando en lugar de bendición lo dejaron escapar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정말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주의 여러분을 축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personas que están en lugar de bendición 성경에 보면 축복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약을 은약대로 믿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말씀했습니다 창세 2장 2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부르러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 3장에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원제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제 가운데 빠졌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사망이 우리에게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fesios 2.1 dice así 제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의 말씀입니다 vosotros que estáis muertos en tus delitos y pecados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제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적인 분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적인 분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빠지고요 그래서 카인 인 religion 미심과 점수를 의지하고요 미식ismo y supersticiones 우상을 승배하게 되있습니다 영적인 분배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상태에 이르렀으니까 espiritualmente están muertos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고 más adoran ídolos más están enfermos mentales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고 más caen los problemas físicos 그리고 내세와 후대의 문제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los problemas la siguiente generación y la futura generación sufrirán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여기서 건져 주셨습니다 pero Dios sacó al hombre de aquí 이것은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15 이것은 Génesis 3.15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그 은양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축복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las personas que están en el lugar de bendición los que se aferraron a Génesis 3.15 la simiente de la mujer Abel estaba en ese lugar de bendición 가인과 Abel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Abel은 피의 은양을 붙잡은 그 축복의 자리에 섰던 가인 estaba ahí pero Abel estaba en esa sangre del pacto esa bendición en ese lugar 그리고 Enoch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양을 붙잡고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죠 그 축복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son personas que estaban en el lugar de bendición 노아 시대에 너필임 가운데 빠졌습니다 en el tiempo del nephilim 노에 estaba ahí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Génesis 6.8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 대로 방주를 만들고 들어간 노아에게는 홍수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 때 아우로에서 불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복의 권한이 되겠다 말씀했습니다 천하마 미니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창세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요아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요아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요아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son personas que estaban en el lugar de bendición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약이 이삭에게 전달되었고 야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스는 형제였습니다 야곱과 에스는 형제에 선 사람은 미안합니다만은 감사하고 속임수를 잘 쓰고 어떤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선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약이 바로 요세에게 전달되었고 요세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약이 바로 요세프에게 전달되었고 요세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겨우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세프가 붙잡았던 은약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세계복음의 은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날마다 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의 은약을 놓쳐버리므로 말하는 430년 동안에 에급에 노예 사례했습니다 이스라엘이의 은약을 놓쳐버리므로 말하는 430년 동안에 에급에 노예 사례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을 채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소와 칼에라엘을 통해서 칼에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기중한 축복된 응답을 주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나 중심에서 살아가는 시대에요 지금 시대와 똑같은 시대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중간 중간 세워가지고 그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을 통해서 이 은약의 역사들을 이어 같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암흑기가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을 세웠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70인 제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 요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 요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유럽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 종교개혁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이 한때 부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미국으로 흘러들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이 땅의 이루의 역사를 하나님껏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들 통해서 한 시대의 역사들을 움직여간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매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가 있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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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 사단의 근세를 멸하실 뿐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출애교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저주와 재앙을 넘어간 그 일을 이루신 분을 미뤘던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3.18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만웰의 축복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7.14 그의 이만웰 이 사실을 믿은 자마다 더 이상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밀을 붙잡은 자들이 바로 축복의 자리에 선사람들이었고 이들 통해서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은 움직여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항상 서있어야 될 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서있어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 tenemos que estar siempre? en el lugar? 그 lugar? 하나님의 시간표인 구원의 자리에 서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장세기 3장 15절과 출애기 3장 18절과 이사야 7장 14절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서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세요 miren el versículo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의 죄와 저주 죽음에 사단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시간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때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허감의 근세를 깨뜨리는 전두의 자리에 서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했습니다 나를 미워한다 했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은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이 반드시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한 범오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임금이 악한 사단 마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인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pero 어디야 될지 그가의 흑암의 정체를 밝히는 자리에 있어 그가의 흑암의 근세를 무너뜨리는 전두의 자리에 있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사명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참여서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승봉이다 말씀합니다 곤도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곤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para el evangelismo som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 교회가 왜 어려지고 있습니다. 한때 부흥했던 유럽 교회가 왜 다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교회들조차도 왜 지금 어려움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주위에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리토께서 주신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도 없이도 잘 될 수 있어요. porque sin eso te puede ir bien. puedes triunfar aún no estando en ese lugar donde Cristo está bendiciendo. la iglesia puede aviviar sin eso. pero eso no es avivamiento.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eso no es triunfo. 우리는 그리토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tenemos que ir hacia adelante lo que Cristo nos ha dado primero.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somos hijos de Dios.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요. tenemos que estar parado donde Dios desiste.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hay algo que Dios nos ha dado a través de Cristo seguramente. 요한복 19장 30절에 말씀했죠. Juan 19, 23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19, 30 todo consumado es 그리토께서 주신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망대입니다. esa es la torre que Jesucristo nos ha dio dado directo.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캠프가 되어지고 보자의 축복이 많은 그 망대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경연 1장 1절에서 8절에 그리토로 말며 우리에게 주신 여정이 있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설명한 여정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로 말며 우리의 모든 걸음 걸음마다 실제로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과 5가지 확신과 9가지 흐름과 평생 응답 보자의 축복이 임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서이삼 우리의 서이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증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증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Samaria 땅 끝까지 이론 내 증인이 dera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시계보금의 이정표를 그리토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올바른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축복을 기도를 누리에게 그 명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축복을 우리는 지금부터 실제적으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화 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도리는 귀한 자리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에 늘 확인해야 될 귀중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정말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약 붙잡고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토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flags igste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그리 올바른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리토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시며 여정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정표를 바르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기중한 제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놓게 하시고 그리토를 통해서 주신 것을 찾아내고 기도 속에서 누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며 기도드려옵나여 아멘 지금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 날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질문하므로 너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질문하므로 정말 그리톡께서 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은혁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혁을 붙잡고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